한평 고막천 석교는 전라남도 한평군에 있는 고려시대의 교량이다. 2003년 3월 14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 1372호로 지정되었다. 이 다리의 기록은 많지 않으며 동국녀지승남 등의 몇몇 사서의 고막교회 기록이 보일 뿐 누가 언제 축조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고려원 종 14년 무한의 법천사 도승 고막대사가 도술로 이 다리를 가설하였다고 전한다. 2000년도 이 다리를 완전해체 보수시 교각과 교대 아래 나무말뚝 중 일부를 국민문화재연구소의 연대 측정을 위례한 결과로 축조시기를 확인하였다. 한국의 돌다리는 주로 무지개형인 홍교와 교각을 가교하여 세운 평명교인 널다리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특히 고막천 석교는 널다리이면서도 목조 가구의 결구수법인 주두의 가구법을 택한 것이 특징이다. 총길이 20m, 폭 3.5m, 높이 2.5m로서 5개의 교각 위에 우물마루 형식의 상판을 결구한 널다리로서 동쪽으로는 돌로 쌓은 석축도로가 7에서 8m 연결되고 다시 물살을 가르기 위해 세운 최근의 콘크리트 다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리의 상판은 우물마루 형식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목조건축과의 관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며 특히 서측 가장자리 일경관은 수리시의 우물마루를 널마루로 깔아 다양한 상판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리 기초는 하상의 뻘에 생나무 말뚝을 전 구간에 걸쳐 촘촘히 받고 이 위에 규격이 큰 장방형의 절석을 정교하게 깔아 급류에도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 지금까지 홍수에도 견뎌온 가장 튼튼한 교량기초 구조를 보이고 있다. 맨 밑에 바닥은 지반보강을 위해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아 이를 지지대로 하였으며 그 주위의 잡석을 일정 두께로 깔아 바닥이 급류에 휩쓸려 나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 공법을 택하였다. 이 고막교는 구름다리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취약한 널다리 형식으로 원래의 위치에 원형을 간직하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 유일의 다리로서 보기 드문 공법을 사용했으며 석교가 지닌 교량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물로 지정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